지금부터 오렌지 3를 이용해서 분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이전에 결과 값이 숫자인 경우에 학습 방법들을 비교하는 사례에 대한 예제거든요. 이 예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우리 예제는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결과가 숫자였단 말이에요. 예, 리그레이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predictions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거든요. 이거를 제가 캡쳐를 떠서 옆에다가 좀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아이리스 데이터로 바꾸겠습니다. 아이리스는 데이터의 타입에서 여기 있는 이 타겟이 카테고리컬입니다. 그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면 predictions의 화면이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럼 이 화면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죠. 그리고 원래 데이터에서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결과입니다. 즉 이런 데이터의 결과가 예다라고 하는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학습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예측한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대 0대 0이잖아요. 이거는 세토사의 확률이 1이고 버시컬러의 확률은 0이고 버지니카의 확률은 0이기 때문에 얘는 세토사인 것 같습니다. 이라고 뉴럴 네트워크가 만든 모델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세토사고 얘도 세토사니까 정답을 맞춘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세토사의 확률은 0%고 버시컬러의 확률은 0.23%이고 그리고 버지니카의 확률은 0.77%이니까 버지니카이다 라고 예측한 건데 실제로 버지니카이니까 맞춘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많은 학습방법들 중에서 또 모델 중에서 누가 좋은 모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회기 이전에 그 시간에 뭘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는 RMS의 값을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럼 분류의 문제를 풀 때는 CA라고 하는 값을 쓰면 됩니다. CA는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라고 해서 분류 정확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클수록 잘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다 부스터, C, N, 2, 룰, 인듀서 같은 학습방법들이 잘 좋은 결과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우리가 리그레이션 문제를 풀 때 등장했던 지표들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RMSE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지표들은 분류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즉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표가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각각의 지표들은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CA, Classification Accuracy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몇 건의 데이터를 맞췄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값이고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CA의 값이 거의 100%인 애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모델이 좋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와 테스트에 사용한 데이터가 같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테스트용 데이터와 학습용 데이터를 분류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테스트 앤 스코어였죠. 테스트 앤 스코어를 선택하고 랜덤 샘플릭을 선택한 다음에 이걸 70%를 한다는 것은 70%는 학습용 데이터, 30%는 테스트용 데이터를 쓰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보면 일단 Linear Regression은 에러가 나는데 그것은 Linear Regression은 분류 문제에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 보면 CA 값을 놓고 봤을 때는 KNN이 아주 높은 성능을 보였고 Logistic Regression도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 Neural Network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Neural Network는 잘 다루려면 여러 가지 설정들을 좀 만져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설정을 잘 다루냐에 따라서 저 정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 정도다라고 속단할 필요는 없고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성능을 좀 측정을 해보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분류의 문제를 Orange 3로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각각의 학습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더 좋은 모델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이거 할 줄 알면 지도학습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축하합니다.